건설기계 정비기능 4. 기출 및 예상문제 1. 추가기 어큐뮬레이터 지급상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추가기에 봉입하는 가스는 폭발성 기체를 사용하면 안된다. 2. 유압 펌프 맥동 방지용 추가기는 펌프의 입구 측에 설치한다. 3. 충격 흡수용 추가기는 충격 발생원에 가깝게 설치한다. 4. 추가기에 용접을 하거나 가공, 구멍 뚫기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정답은 2. 유압 펌프 맥동 방지용 추가기는 펌프의 입구 측에 설치한다. 해설. 유압 펌프 맥동 방지용 추가기는 펌프의 출구 측에 설치한다. 2. 유량제어 밸브에 해당되는 밸브는 정답은 2. 교축 밸브 해설. 교축 밸브, 스로틀 밸브는 작동류의 잠성에 관계없이 유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정 범위가 크고 미세량도 조정 가능한 밸브이다. 방향제어 밸브, 체크 밸브, 포트 밸브, 유압 제어 밸브, 감압 밸브 3. 영광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종류 피복제 용접 자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은 4. 24327 철분 상화철계 FH1 해설. 24301 일미나이트계 FVOH 24303 라임 티타니아계 FVOH 24311 고셀룰로스계 FVOH 4. 다음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경고 표지인가? 정답은 4. 인화성 물질 경고 5. 유류 화재는 어느 화재에 속하는가? 정답은 2. B급 해설.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및 가스 화재,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 6. 해머 작업 시 안전수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타격면 모양이 찌그러진 것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2. 해머와 자루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한다. 3. 타격 시 불꽃이 생기거나 파편이 생길 수 있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보호 환경을 써야 한다. 4. 열처리된 재료는 열처리된 해머를 사용한다. 정답은 4. 열처리된 재료는 열처리된 해머를 사용한다. 해설. 열처리된 재료는 해머 작업을 하지 않는다. 7. 무한 궤도식 굴착기에서 접지면적이 4.5제곱미터, 장비중량이 20톤일 때 접지압은? 정답은 2. 0.4kg 중퍼 제곱센치미터 해설. 접지압은 접지면적분의 작용화 중으로 4.5 곱하기 만 분의 20 곱하기 천은 계산하면 약 0.4kg 중퍼 제곱센치미터가 된다. 8. 기관의 벨브기구 구성 부품인 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관이 벨브수와 같은 캠이 배열되어 있다. 2. 열려있는 시간은 길어야 하며 빨리 열리고 늦게 닫혀야 한다. 3. 종류에는 캠의 형상에 따라 전부동식 캠, 반부동식 캠이 있다. 4. 벨브 운동 상태에 열려있는 기관, 벨브 양정 등은 캠의 형상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은? 3. 종류에는 캠의 형상에 따라 전부동식 캠, 반부동식 캠이 있다. 해설. 종류에는 캠의 형상에 따라 접선 캠, 오모캠, 볼록캠 등이 있다. 9. 다음 기호가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2. 정육량 유압 펌프 10. 윤활류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윤활류는 기관에서 많은 열을 흡수함으로 능각시켜야 한다. 2. 윤활류의 온도가 오르면 점도는 높아진다. 3. 마찰부의 융악을 형성하여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킨다. 4. 기관 부품이 가진 열을 흡수함으로 부품이 과열되지 않게 보호한다. 정답은? 2. 윤활류의 온도가 오르면 점도는 높아진다. 해설. 윤활류의 온도가 오르면 점도는 낮아진다. 11번. 12V 30W의 전구를 켰을 때 전구의 저항은? 정답은? 3. 4.8옴 해설.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으로 전류는 12분의 30으로 2.5A가 된다.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으로 전구의 저항은 2.5분의 11으로 4.8옴이 된다. 12번. 스패너 및 렌치를 사용한 작업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스패너에 자루가 짧다군이 낄 때는 긴 파이프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2. 스패너 렌치는 몸쪽으로 당기면서 볼트, 넉트를 풀거나 조인다. 3. 파이프 렌치는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가하여 사용한다. 4. 파이프 렌치는 반드시 둥근 물체에만 사용한다. 정답은? 1. 스패너에 자루가 짧다군이 낄 때는 긴 파이프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해설.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13번. 디젤 기관 예열 장치에 사용되는 코일형 예열 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명이 길다. 2. 예열 시간이 짧다. 3.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4. 예열 소실에 직접 열선이 노출되어 있다. 정답은? 1. 수명이 길다. 해설. 코일형은 열선이 예열 소실에 그대로 드러나 예열이 빠르지만 연소열이나 충격을 그대로 받아 열선의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14번. 유학 작동류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 총매 작용을 한다. 해설. 유학 작동류의 기능, 부식을 방지한다. 위납 작용, 냉각 작용을 한다. 압력 에너지를 이송한다. 동력 전달 기능, 필요한 요소 사위를 밀봉한다. 15번. 엔진 오일 펌프 출구 쪽에 설치된 릴리프 배브의 설치 목적은? 정답은? 2. 유학 계통 내의 유압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설. 릴리프 밸브는 유압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어하고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로 펌프와 제어 밸브 사이에 설치한다. 16번. 하체 작업을 하기 위해 주게차를 들어올리고 차체 밑에서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고정 스탠드로 차체 4군데를 받치고 작업한다. 2. 책으로 받쳐놓은 상태에서는 밑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3. 바닥에 견고하면서 수편한 곳에 놓고 작업하여야 한다. 4. 고정 스탠드로 세 군데를 받치고 한 군대는 재구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면 작업효율이 증대된다. 정답은? 4. 고정 스탠드로 세 군데를 받치고 한 군대는 재구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면 작업효율이 증대된다. 17번. 굴착기 점검 정비 시 주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평탄한 곳에 주차하고 점검 정비를 한다. 2. 버킷을 높게 유지한 상태로 점검 정비를 하지 않는다. 3. 유압 펌프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계는 엔진 시동을 걸고 설치한다. 4. 붐이나 암으로 차츠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차체 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은? 3. 유압 펌프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계는 엔진 시동을 걸고 설치한다. 4. 해설. 유압 펌프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계는 엔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설치한 후 엔진 시동을 걸고 측정한다. 18번. 용접법을 크게 용접, 앞접, 납땜으로 분류할 때 앞접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 초음패 용접, 해설, 앞접, 초음패 용접, 융접, 전자빔 용접, 원자수소 용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19번. 전기장치를 정비할 경우 안전수칙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절연되어 있는 부분을 세척지로 세척한다. 2. 전압계는 병렬 접속하고 전류계는 직렬 접속한다. 3. 축전지 케이블은 전장용 스위치를 모두 오프 상태에서 분리한다. 4. 배선 연결 시에는 부하축으로부터 전원축으로 접속하고 스위치는 오프로 한다. 정답은? 1. 절연되어 있는 부분을 세척지로 세척한다. 20번. 변속기에서 기와 변속이 잘되나 동력 전달이 좋지 못한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되었을 때 해설. 클러치 디스크는 플라이휠과 압력판 사이에 끼어져 있으며 기관의 동력을 변속기 입력축을 통하여 변속기로 전달하는 마찰판이다. 21번. 굴착기의 작업장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품 2. 트랙 3. 암 4. 버킷 정답은? 2. 트랙 해설 굴착기의 작업장치는 품, 암, 버킷으로 구성되며 3에서 4개의 유압 실린더에 의해 작동된다. 22번. 실린더 헤드 볼트를 풀 때의 요령은 정답은? 3. 외측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 중앙으로 온다. 해설 실린더 헤드의 볼트는 중앙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주임으로 풀 때는 바깥쪽에서 중앙을 향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푼다. 23번. 기관의 피스톤 링이 끼워지는 홈과 홈 사이의 명칭은? 정답은? 2. 랜드 해설 링이 끼워지는 홈은 링홈 홈과 홈 사이는 랜드라고 한다. 24번. 엔진의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 링이 하는 역할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능각 밀봉 및 오일 제어 해설 피스톤 링의 3대 작용 열전도 냉각 작용 기밀 유지 오일 제어 오일을 긁어 내려진다. 25번. 기계 작업을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기어와 벨트 전동 부분에는 보호 커버를 씌운다. 2. 스위치를 오프하고 기계를 빨리 정지시키기 위하여 손이나 공구등을 사용하여 정지시킨다. 3. 운전 중에는 기계로부터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4. 기계에 주의할 때는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오일권을 사용하여 주의한다. 정답은? 2. 스위치를 오프하고 기계를 빨리 정지시키기 위하여 손이나 공구등을 사용하여 정지시킨다. 26번. 굴착기 전부 작업 장치인 브레이커 설치로 안반 파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타격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호스 및 파이프의 배관 결함 2. 컨트롤 밸브의 결함 3. 추갑기의 압력 부족 4. 메인 펌프의 결함 정답은? 3. 추갑기의 압력 부족 해설 추갑기는 유압 펌프에서 발생한 유압을 저장하고 맥동을 소멸시키는 장치이다. 27번. 유압 작동류 및 유압 작동부의 온도가 이상적으로 상승하였다. 유압 작동류의 온도가 이상적으로 상승할 때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유압 작동류가 부족하다 2. 유압 펌프 내부 누설이 증가하고 있다 3. 유압 실린더의 행정이 너무 크다 4. 밸브의 노유가 많고 무부화 시간이 짧다 정답은? 3. 유압 실린더의 행정이 너무 크다 해설 유압 작동류의 온도가 높아지는 원인 유압 작동류가 부족할 때 유압 펌프 내부 누설이 증가되고 있을 때 밸브의 노유가 많고 무부화 시간이 짧을 때 유압 작동류가 노화되었을 때 유압의 점도가 부족당할 때 냉각 펌의 회전 속도가 느릴 때 28. 이산화탄소와 그 용접 결합에서 일반적으로 다공성의 원인이 되는 가스가 아닌 것은? 1. 질소 2. 수소 3. 일산화탄소 4. 산소 정답은? 4. 산소 해설 이산화탄소와 그 용접에서 일반적으로 다공성의 원인이 되는 가스는? 5. 질소 6. 수소 7. 일산화탄소 29. 변속할 때 기어의 물림소리가 심하게 나는 경우 가장 큰 원인인? 정답은? 3. 클라치가 끊어지지 않을 때 30. 클라치 페달의 자유 간극을 조정하는 방법은? 정답은? 4. 클라치 링키지의 길이를 조정한다 해설 자유 간극 조정은 클라치 링키지에서 하고 클라치가 미끄러지면 페달 자유 간극부터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31. 기준기의 전부 장치가 아닌 것은? 1. 드래그라인 2. 파일 드라이버 3. 클램쉘 4. 스캐리파이어 정답은? 4. 스캐리파이어 해설 기준기의 6대 전부 장치에는 5. 드래그라인 8. 드라이버 클램쉘 셔블 100호가 있다 스캐리파이어는 건설 도로공 사용 굴착기계에서 사용하는 도구의 하나로 집안의 견고한 흙을 긁어 일으키기 위하여 모터 그레이더나 로드롤러에 부착하는 도구이다 32. 건설기계 작업장치의 붐을 용접 수리하기 위해 이은 부분을 깨끗한 상태로 청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용접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한다 2. 스크레이퍼를 사용한다 3. 셔티브라이트를 사용한다 4. 화학약품을 사용한다 정답은? 2. 스크레이퍼를 사용한다 해설 스크레이퍼는 기계의 분진이나 쇠 부스러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로 적당하다 33. 기계 작업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치수 측정은 기계 회전 중에 하지 않는다 2. 구멍 깎기 작업 시에는 기계 운전 중에도 계속 구멍 속을 청소해야 한다 해설 4. 배드민 테이블에 면을 공구대 대용으로 쓰지 않는다 정답은? 2. 구멍 깎기 작업 시에는 기계 운전 중에도 계속 구멍 속을 청소해야 한다 해설 구멍 깎기 작업 시 기계 운전 중에는 구멍 속을 청소하면 안 된다 34. 용착 효율이 가장 높은 용접법은? 정답은? 1. 사브머지드 아크 용접 해설 사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용착 효율이 100%이다 35.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권 전동기는 개작호일과 전기작호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2. 분권 전동기는 개작호일과 전기작호일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3. 직권 전동기는 주로 시동 모터에 사용된다 4. 분권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직권 전동기보다 기동 회전력이 크다 정답은? 3. 직권 전동기는 주로 시동 모터에 사용된다 해설 직권 전동기는 변속도 특성 때문에 제어용으로 부적합하고 자동차의 시동 전동기, 크레인, 전동차 등에 사용된다 36. 철사 등을 당길 때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은? 정답은? 2. 연성 해설 연성 끊어지지 않고 길게 선으로 뽑힐 수 있는 성질 3. 전성 부서짐 없이 넓게 늘어나며 펴지는 성질 4. 전연성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 5. 인성 휘거나 비틀거나 구부렸을 때 버티는 힘 37. 전기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용접 작업자는 용접기 내부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 2. 용접 전류는 아크가 발생하는 도중에 조절한다 3. 용접 준비가 완료된 후 용접기 전원 스위치를 ON 시킨다 4. 용접 케이블의 접속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정답은? 2. 용접 전류는 아크가 발생하는 도중에 조절한다 3. 용접 전류의 볼륨을 적절한 위치로 조절한 후 아크를 발생시킨다 38.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해액을 만들 때 올바른 방법은? 4. 황산을 물에 부어야 한다 4. 전해액을 만들 때는 절연 채용기를 사용하며 황산을 물에 부어야 한다 39.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유압 펌프의 불량 2. 오일 필터의 막힘 3. 리프트 실린더의 피스톤 실브 손상 4. 틸트 컨트롤 제어부 손상 정답은? 4. 틸트 컨트롤 제어부 손상 5. 해설 틸트 컨트롤 제어부 손상은 틸트 실린더에 영향을 준다 40. 트랙과 아이들러가 정확한 정렬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모 현상이 아닌 것은? 1. 아이들러 플렌즈의 양면이 마모된다 2. 양쪽 링크의 양면이 같이 마모된다 3. 트랙 룰러의 플렌즈 4개가 같이 마모된다 4. 아이들러의 바깥 플렌즈만 마모된다 정답은? 4. 아이들러의 바깥 플렌즈만 마모된다 41번 전기로 인한 화재 시 부적합한 소화기는? 1. 할론 소화기 2. CO2 소화기 3. 포말 소화기 4. 분말 소화기 정답은? 3. 포말 소화기 42번 유압 포스가 가장 바르게 설치된 것은? 정답은? 3번 43번 등화장치에서 어떤 방향에서의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4. 칸델라 44번 건설 기계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플랜트의 작업 능력을 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최대 인양 능력 2. 재료의 저장 용량 3. 믹서의 용량과 대수 4. 단위 시간당 혼합 능력 정답은? 1. 최대 인양 능력 해설 배치 플랜트의 작업 능력 산정 방법은 콘크리트 재료의 저장 용량, 콘크리트 믹서의 대수, 단위 시간당 혼합 능력 등을 가지고 표현한다. 45번 축전지를 급속 충전 또는 보충전 할 때 안전에 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화기 2. 스위치 3. 환기장치 4. 전핵 온도 정답은? 2. 스위치 46번 건설 기계에서 유압 펌프를 교환한 후 시운전 요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압 라인의 공기 빼기 작업을 한다. 2. 펌프의 회전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한다. 3. 유압 작동류가 탱크에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4. 펌프의 성능 확인을 위해 시동 후 2에서 3초 이내에 최대 보아 운전을 한다. 정답은? 4. 펌프의 성능 확인을 위해 시동 후 2에서 3초 이내에 최대 보아 운전을 한다. 해설 유압 펌프를 교환한 후 시운전 요령 유압 작동류가 탱크에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5. 유압 라인의 공기 빼기 작업을 한다. 6. 유압 작동류 탱크에 유면을 수시로 점검한다. 6. 펌프의 회전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한다. 7. 펌프가 작동 중일 때는 펌프에 손을 대지 않는다. 7. 유압 작동류가 정상 온도에 도달했을 때 부하 운전을 한다. 47. 무한 궤도식 장비에서 트랙 프레임 앞에 설치되어서 트랙 진행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것은? 정답은? 4. 전부 유동류 프런트 아이들러 해설 전부 유동류 프런트 아이들러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한다. 트랙 프레임 앞에 설치되어 있다. 트랙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트랙 프레임 위를 전후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48. 감전사고나 전기화상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미리 갖추어야 할 것은? 정답은? 4. 보호구를 착용한다. 해설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하여 작업하는 기구나 장치이다. 49. 다음 재원의 굴착기 선회 RPM은? 선회 모터 회전수 1200 유성치차 유성기어 감속비 19.47 피니언기어 이수 14 링기어 이수 90 정답은? 1. 약 10 해설 종감속비는? 구동 피니언 이수 분의 링기어 이수로? 14분의 90은? 약 6.43이 된다. 링기어 회전수 선회 RPM은?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 분의 엔진 회전수임으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10 RPM이 된다. 50. 지게차 구성 부품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4. 포크 해설 지게차 구조 마스트 포크 틸트 실린더 컨트롤 벨브 유압 실린더 등 51. 기계식 모터 그레이더에서 작업중 과다한 하중이 걸리면 스스로 절단되어 작업조정장치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은? 정답은? 1. 시아핀 52. 기관이 중속상태에서 2000 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투크가 7mkg 중이라면 회전마력은? 정답은? 2. 약 19.5 PS 해설 회전마력은 716분의 회전투크 곱하기 회전속도임으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19.5 PS가 된다. 53. 브레이크 장치의 마스터 실린더에서 피스톤 1차 커비하는 일은? 정답은? 3. 유압 발생 시 유밀 유지 5. 해설 피스톤 컵은 1차 2차 커비 있으며 1차 커비의 기능은 유압을 발생시키고 2차 커비는 마스터 실린더에 오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54. 인바스트럭 피스톤의 주성분은? 정답은? 1. 니켈, 망간, 탄소, 해설 인바는 니켈 35에서 36%, 망간 0.4%, 코발트 1에서 3%, 플러스 철의 합금으로 열평천 개수가 0에 가까워 정밀 기구리의 재료에 사용한다. 55. 가변 저항을 가리키는 부호는? 정답은? 2번 56. 부동액의 성분이 아닌 것은? 1. 알코올 2. 글리세린 3. 에큘렌 글리콜 4. 벤철 정답은? 4. 벤철 햇살 부동액의 성분에는 메타놀, 알코올, 에큘렌 글리콜, 글리세린 등이 있다. 57. 유니버설 조인트의 탈취 목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4. 추진축의 각도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해설 유니버설 조인트는 배관 등의 방향을 자유로이 변하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58. 실린더 총체적이 1000cc이고 행정체적이 600cc 엔진의 압축비는? 정답은? 1. 2.5 대 1 해설 압축비는 1 플러스 연소실체적분의 행정체적이고 연소실체적은 실린더 총체적 마이너스 행정체적이므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2.5가 된다. 59. 축전지 충전시 안전수칙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전해액 온도는 45도씨 이상되지 않게 한다. 2. 충전 장소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해야 한다. 3. 각셀 밴드 플러그는 닫아두지 않는다. 4. 충전시에는 발전기와 병렬 접속하여 충전한다. 정답은? 4. 충전시에는 발전기와 병렬 접속하여 충전한다. 5. 해설 2개 이상 동시에 충전할 때에는 반드시 직렬 접속해야 한다. 60. 작업 안전 준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스패너의 크기가 너프에 맞는 것이 없을 때는 끼운판을 사용한다. 2. 스패너로 너프를 조일 때는 몸 안쪽으로 당기면서 조인다. 3. 연료 파이프라인의 피팅을 풀고 조일 때는 오픈 앤드렌치로 한다. 4. 가스 용접시 먼저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인 후 산소 밸브를 연다. 정답은? 1. 스패너의 크기가 너프에 맞는 것이 없을 때는 끼운판을 사용한다. 3. 스패너 또는 렌치와 너프 사이의 틈에는 다른 물건을 끼워서 사용하지 않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 스패너의 크기 3. 스패너의 크기 3. 스패너의 크기